두둥!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두둥! 이 마스크를 쓰고 과연 먼지가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지 역할을 할 녀석을 찾았는데 두두둥! 바로 먼지 역할을 할 건 바로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밀가루를 제 얼굴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 얼굴에 뿌리면 여기 마스크 쓴 부위에는 밀가루가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악! 그리고 마스크는 한두개, 세개, 네개, 50개 쓰는게 아니고 마스크는 100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쪽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쇠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꼭 눌러주면 근데 마스크 하나만 써도 먼지가 안들어올 것 같아요. 아, 더워. 그러면 먼저 마스크 하나만 쓰고 한번 밀가루가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확인해볼게요. Cherylอ 3 2 1 으아아아! 으아악! 뒤질 수타ем이 쾌한3 오오. 마스크를 벗어 보겠습니다. 오오. 오!! 마스크 주위는 깨끗해요. 대박! 오, 보이세요? 이쪽은 깨끗해요. 깨끗하죠? 깨끗하지? 깨끗하대요. 우와, 이쪽은 깨끗해요. 마스크! 역시! 메릴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에는 역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나봐요. 짱! 그럼 이번에는 마스크 하나가 아니고 마스크 100개를 착용하고 밀가루 두 봉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밀가루도 한 주먹만 던졌는데 이번에는 두 봉지를 한 번에 쏟아 부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가 아니고 마스크 100장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됐다.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끈이 계속 끊어져서 마스크를 귀에 쓰지는 못하구요. 마스크 100개를 손으로 잡고 입에 고정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com 잠시만! 너무 무섭다. 무섭다 너희 너무. 잠시 잠시 잠시만! 여긴 lambda! Ruby 예쁜다! 깨끗 Як! 으악! 보이세요? 여기 보면 입 쪽은 그래도 깨끗하지 않아요? 맞죠? 마스크의 위력 짱입니다. 메르스나 전염성이 심한 그런 병이 생기면 항상 마스크 쓰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짱! 병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가 d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